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 이 일반적인 여성 비하라든가 이런 게 아니라 특정 염두에 두고 그건 누가 봐도 김건희 씨 염두에 두고 얘기한 거죠. 맥락 읽으면 다 이해가 되는데 그걸 가지고 무슨 여성 비하다. 그 얘기까지 기사에 다 써준 거를 고맙게 생각해야 되는지. 이슈를 이슈로 덮어야 되니까 저게 이제 워낙 크니까. 느닷없이 뭔 얘기를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이유는 있을 건데. 사이즈나. 엄청났잖아요. 언론 보도 횟수나 이런 걸 따져보면. 그렇게 빌런인가 내가. 양심이 있어야지. 대통령 부인이 그렇게 했는데. 너무하잖아 이거는. 오늘 그거 나온 거 보냈어요? 최강욱 의원 이제 사과는 안 하면서 보면 이제 강성 유튜버 프로그램에 나가서는 계속 내가 빌런이냐. 빌런 맞아요. 빌런이. 빌런 맞으세요. 이거에 대해서는 빌런 맞으세요. 남성과 여성을 갈라치기한 나쁜 빌런이세요. 미안합니다. 그건 제가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북한의 경우에도요. 이렇게 여성을 동물에 비교하면서 포미하는 이런 건 없습니다. 물론 북한에서는 식물. 여성은 꽃이다. 이렇게도 폐교하고. 이렇게 침판지 무리 뭐 이런 발언. 정말 입에 돌리기 힘든 암컷이 설친 이런 발언은요. 이건 정말 참담합니다. 해당 발언 전날 조 전 장관 북콘서트에서는 윤 대통령을 침팬치 김건희 여사를 암컷으로 암시하는 듯한 말을 했다는 게 뒤늦게 알려졌다. 어제까지 내용인데 박원석 의원님. 그런데 사실 이 이른바 암컷 논란이 2, 3주까지 가는 이유가 분명히 본인 스스로한테 있다고 생각이 드는 게 내가 그렇게 악당인가라고 한 유튜브에 출연해서 반문을 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결국은 본인은 여전히 잘못한 게 없다. 그리고 당에서 6개월 당권 정지를 받았는데 당이 여론의 눈치를 보면서 그런 조치를 취한 거고 그것조차 수용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이제 최강욱 전 의원의 발언이 이렇게 저렇게 이슈가 되고 논란이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제가 지난번에 당원 자격 정지 6개월 처분이 나왔을 때 민주당이 신속하기는 했지만 발언의 수위에 비추어 봤을 때 징계가 손방망이 징계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사실 저 정도 얘기라면 저는 뭐 출당이나 제명 처분이 더 적합했다고 보는데요. 그렇게 끊었으면 논란이 안 될 겁니다. 적어도 그 논란이 민주당 안으로 번지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끊지 못하고 강성 지지층의 눈치를 보면서 신속한 듯하지만 손방망이 징계를 내리다 보니까 계속 저게 회자되고 나중에 선거 시기가 되면 또 선거 시기에 저게 회자가 될 겁니다. 그리고 선거 시기에 최강욱 전 의원이 가만히 있을까요? 또 여기저기 유튜브 출연하면서 논란이 될 발언들을 할 텐데 그런 정치적 부담을 민주당이 왜 그걸 감당하려고 하는지 저는 지금도 잘 이해가 안 되고요. 징계를 더 세게 내리지 않으면 시한폭탄이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계속 이게 논란이 회자가 되고 논란이 거듭될 거고요. 그리고 지금 최강욱 의원을 두둔하다가 또 논란이 됐던 분들도 있고 저분들의 집단적인 정서는 이런 것 같아요. 김건희 여사를 비판한 거라고 얘기하는데 김건희 여사를 비판할 때는 그 어떤 금도도 필요 없고 우리 사회가 수용할 수 없는 그런 표현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세상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런 표현을 쓰지 않으면 영부인을 비판 못합니까? 그런 표현을 쓰지 않고도 대통령이나 영부인 충분히 비판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본인들이 하고 있는 집단사고가 얼마나 우리 사회 상식과 동떨어져 있는지 좀 한번 깊이 되돌아보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해당 유튜브에서요. 암컷 발언에 대한 사과는 없고 여전히 지금 2주째 사과 안 하고 있죠? 그 사과 대신 한동훈 장관을 향해선 최강욱 전 의원이 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It's economy stupid. 이게 이제 밀크인턴이 1992년 대통령 선거 캠페인에서 나온 말을 차용한 것 같아요. 민주주의의 공론의 장에서 퇴출되는 것이 세계적인 룰이고 저는 우리 국룰도 마찬가지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민주주의다. 멍청하고 이렇게 얘기했죠. 한동훈은 그 나오면 이제 정치 완전히 할 것 같아요. 지금 분위기상 보면. 당연히 지금 그러고 다니는 거지. 누가 제일 강 있을까요. 우리가. 한동훈은 계속 나온다고 봤거든. 갈 데가 없거든. 그 관종이 총선판이 벌어지는데 빠져서 지가 뒤에 숨으려고 할 인간이 아니야. 그렇게 국민 표호감들을 생각하는 사람이 언행을 그렇게 했겠습니까? 물론 뭐 매체가 유튜브니까 자유로울 수는 있는데 사실 그 모든 시작이 또 유튜브이기도 하고 최근에 총선 앞두면 더 민감해질 텐데. 최명우 의원님. 그 관종이라는 표현. 최근에 고민정 의원도 한동훈 장관의 관종이라고 표현했다가 한동훈 장관 바로 되받아치기도 했는데. 이 표현을 어떻게 받아들이셨어요? 이런 비난들을. 글쎄 아니 최강욱 전 의원은 이제 본인과 반대 진행에 있는 그 유명 인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는 거의 사람 취급을 안 하는 것 같아요. 뭐 동물 뭐 또는 뭐 암컷컷 뭐 그다음에 관종은 뭐 사람 취급 안 한다고 볼 수는 없지만 저거 굉장히 비하하는 표현 아니겠습니까. 그런 걸 보면 이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본인 기준으로는 여하튼 거의 뭐 우리가 얘기하는 어떤 국민 눈 높이에는 도저히 맞지 않는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으나.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최강욱 전 의원의 생각이고 최강욱 의원의 저 생각이 과연 일반 국민들한테 얼마나 공감을 얻을 수 있을까 하는 건 정치인으로서는 늘 계산해서 발언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저희는 이제 정치하고 늘 밀접하게 연관이 돼서 뭐 기사도 많이 읽고 하는 사람들인데 저희가 볼 때는 적어도 민주당 내에 아주 강성 지지층 외에는 최강욱 전 의원의 저 발언에 동의할 사람이 별로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 최강욱 전 의원의 저런 발언이 저런 똑같은 발언을 할지라도 내년 4월 총선이 임박하면 임박할수록 논란은 훨씬 더 커질 거예요. 민주당에서 어떤 식으로든 조치가 없으면 저 피해가 민주당으로 돌아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아까 박원석 의원께서 이 질문을 한민수 대변인께 드릴게요. 그러니까 두 분도 마찬가지로 강성 지지자들 정말 핵심 이른바 개딜들 아니면 최강욱 전 의원 좋아하는 사람 아니면 이 발언에 얼마나 호응할까 이런 얘기들을 덧붙여줬는데 계속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혹은 본인의 목소리를 총선 전까지 낸다면 사실 이재명 대표 혹은 홍익표 원내대표 조정시 사무총장 다 대리사과했잖아요. 또 논란이 있으면 어떻게 할 건지 그거에 대해서는 한민수 대변인께 어떤 좀 말을 들을까요? 일단 우리 민주당은 당 지도부도 그렇고 입장이 명확합니다. 일전에 나왔던 최강욱 전 의원의 이른바 암컷인가 그 발언 자체는 부적절하고 잘못된 발언이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절차를 생략하고 비상징계라는 당에서 엄중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중징계 처분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가지고 우리 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것들이 되풀이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바람들이랄지 언행이 있기 때문에 총선 기획단에서 바로 발표를 했습니다. 많은 예비후보들 총선을 출마한 예비후보들이 있는데 서약서를 받아가지고 앞으로 이런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언행이나 말을 할 때는 이른바 막말과 설아라는 조항을 만들어서 모든 후보로부터 지금 서약을 받고 있습니다. 서약서를. 그거는 총선 전에 캠페인 과정도 마찬가지고 설사 그런 막말이나 설아가 나중에 당선 이후에라도 드러내게 되면 거기에 따른 징계가 될 수 있도록 강한 조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일단 한동훈 장관과 최강욱 전 의원의 문제는 저는 한동훈 장관도 최강욱 의원의 부적절한 발언 이후에 징계까지 됐는데 이분이 최 전 의원이 링크를 건 기사는 그 발언 관련된 게 아니었습니다. 다른 보수지에 칼럼을 링크를 걷면서 이게 민주주의야, 멍청하 이런 표현을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오해한 것 같아요, 한동훈 전 장관이. 한동훈 장관이. 그러면서 여기다 대고 이게 민주당이다, 멍청하. 저는 이 표현 듣고 저는 민주당 대변인으로서 일원으로서 상당히 불쾌했어요. 그걸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됩니다. 그럼 민주당 전체를 모욕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최강욱 의원은 지금 이런 식으로 또 뒤받아치면서 관종이라는 표현도 썼는데 한동훈 장관도 아직은 본인이 정치인도 아니잖아요. 설사 정치인이 되더라도 제1야당 지금 지지하는 분들도 많고 기대를 하시는 분도 많지 않습니까? 그 전체를 뭉떵으로라도 이게 민주당에다 멍청하해 버리면 되겠습니까? 되갚아주고 싶어요. 이게 윤석열 형보다 멍청하. 왜냐하면 능력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는 서로 좀 자제하고 하면 최강욱 의원도 이런 전 의원도 하겠습니까? 이런 표현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대표 의원님, 그런데 누구나 오해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최강욱 전 의원이 본인 해당 발언, 앙콧 발언 해놓고 사과도 안 했다가 어떤 기사와 링크해서 공유하는데 이게 민주주의다 멍청하 올려놓으면 그럼 어느 누가 그냥 기사 공유해서 이런 기사가 있다라고 생각한, 누가 그렇게 생각하겠습니까? 사실... 칼럼을 보셨습니까? 링크댄 칼럼을. 네, 봤어요. 그건 다르잖아요. 본인 발언하고 다른 칼럼을 올렸기 때문에 한동훈 장관이 모든 기사도 보고 내가 볼 때는 모든 발언을 다 스크린하는 것 같은데 조금 더 정확하게 보고했다면 이런 논란도 좀 없었겠지요. 그런 표현을 말씀드리는 거고 최 전 의원이 한 좀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서는 우리 당의 입장은 분명합니다. 칼럼! 칼럼!